음악 국제철도협력기구 서울사장단회의가 25개국 300여 국내외 철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부터 이틀간 쇠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코레일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선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철도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유라시아 철도발전과 남북철도 연결을 지지하는 서울선언문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회의 이틀째 날에는 국제철도물류회의가 열려 한반도 종단철도를 기점으로 하는 대륙물류철도망 구축이 모색됐습니다.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최현애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약 30억 톤에 달하는 막대한 수송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에 연결될 경우 성장 모멘텀 부족과 효율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물류운송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